다윗도 히람과 친했고 솔로몬도 히람과 친했는데 왜 어떻게 다윗은 히람에게 넘어가지 않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히람의 역량을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랑을 하면서도 분별은 하고 두루한 히람의 역량을 받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히람의 역량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서일까요?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 수고와 슬픔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맛본 인생이라면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에 비하면 광려의 삶이 있었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광려가 없는 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또 게다가 아들이 반여까지 했는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죄만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에 히람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각자 다윗 솔로몬 역할이 있겠지만 결국 믿음의 불량은요 믿음의 불량은 이 구속사적 분별인 것 같아요 미국의 교환 연구 교수로 가 계시는 우리 김집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나날이 감사하는 것은 구속사를 통해 미리 깨달은 복음을 통한 인간을 보는 지혜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해석되며 제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작은 존경의 원천도 됩니다 집사님도 어려워서 이렇게 깡천에 살았기 때문에 고생해서 다윗처럼 분별을 잘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향목 잔나무 금을 제공한 히람에게 대가로 준 땅의 이름이 가불이라고 합니다 가불은 아무것도 아닌 또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된 이 가불 땅처럼 된 일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가불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로의 이해 타산 때문에 가불 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8장에서 60절에 걸쳐서 막 칠중 기도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하던 일이 다 마침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그렇지만은 나의 계명을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다 그렇게 이제 축복과 저주에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어쨌든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곳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업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건축을 20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은 이 기간 동안 건축을 위하여 온갖 소원대로 필요한 목재와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 소원대로라는 단어는 솔로몬과 히람의 첫 번째 교역관계가 묘사된 5장 8, 9, 10절에 보면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내 원을 이루어 모든 원대로 이렇게 세 차례나 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반면 솔로몬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계약이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죠 그리고 또 제공하였음이라는 상대방을 드높이고 전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그 히람의 헌신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그와 대비되는 히람에 대한 솔로몬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금 이제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12절입니다 그 히람이 드로이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였던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오늘은 그때 열한기서를 썼던 바벨론 포로식이죠 눈에 들지 아니하여의 이 들지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좌우로 치우침없는 고둔진행을 말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이게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불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이런 뜻으로 가불의 20개 성읍이 드로가 필요로 하는 농경지가 아닌 산지로 농사에 적당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근데 드로는 음식물이 굉장히 필요했잖아요 그 첫 번째 계약은 음식물을 그렇게 주기로 했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을 봤고 지금 이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그냥 가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땅이다 무가치한 땅이다 그래서 처음에 협상 맺을 때는 크게 기뻐했던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여와를 찬양까지 했거든요 5장 7절에 보면 근데 지금 성정 건축 다 마치고 기쁨과 칭찬은 고사하고 솔로몬의 보상에 대해서 지금 분이 나 있어요 히람이 자 가불은 경계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제 맨 끝에 있는 그러니까 경계에 있어요 경계성 지능장에도 있고 이러지만 경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필요가 없어요 산악지역의 땅이고 그리고 변방에 있고 이래서 경계에 있다고 주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즉 후에 갈릴리 지방인 이 가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파고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그 땅의 근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레유기 2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람이 임으로 처분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이 갈릴리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이 가치를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히람이 필요한 건 음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이 산악지역이라 생산물을 낼 수 없는 이제 쓸모없는 땅인데 그다지도 도움을 준 히람에게 이걸 준 거예요 불공정 거래죠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다행히 그 땅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이런 세상 정치 관계에서 보여준 이런 이해다상적인 관계를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여실히 드러낼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올바로 성기기를 원했다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해야 했어요 아니 기도를 그리도 만일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만일 이 백성이 나쁘고 만일 적국에서 예배 드리거든 이러면서 칠중 기도를 했건만 그냥 본인이 만일 죄를 짓는 지금 당사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이웃에게 빚진 것 중 작은 것이라도 다 돌려주기 전에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예물을 드리다가 또 혹 주변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질 못했어요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의 이런 처사는 애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것과 비슷할 만큼 무지한 거죠 누군가 자기가 가진 금덩어리를 돌로 바꿨다면 얼마나 다들 정말 손가락질을 조롱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세상이 주는 것과 거래하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바보예요 정말 어리석은 정말 짓거리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망하고 실직하고 취직도 못하고 애는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집안은 이혼 직전이고 다 이런데 경제가치가 전혀 없는 자녀 부모 배우자라서 지금 당장 버리고 싶습니까 어떤 남편이 20대인데 지금 이제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10년 동안 돈만 벌고 성공하고 싶다면서 이제 이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말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20대니까 뭘 알겠어요 다 시달리다 지쳐서 해주고 싶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갖다 대는 거죠 하지만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이 20대 청년이 가치관도 없을 뿐더러 인간적으로도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갖다 댈 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철 없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 부모도 다 똑같아요 자녀가 잘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가불이 되면 안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막 잡아서 공부를 시키는데 심지어 아이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공부에 스트레스가 되면 도둑질을 하겠냐 어디서 본 거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도와줍니다 마트 주인에게 돈을 다 주고 훔쳐가는 것만큼 갚아주고 다 놔두라는 거예요 저 아이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그거 얘기를 하면 네가 웬 참견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커서 다 법대 가고 의대 가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요즘에 새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혼을 밥 먹듯 하는 거죠 나 위주로 살았잖아요 내 맘대로 훔쳐도 다 누가 갚아주고 내 맘대로 술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상 가치관이 얼마나 무가치한 가불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불로 보고 버리고 무시합니다 본인들이 가불인지를 모르고 이에타산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고를 밥 먹듯 합니다 여러분 힘든 내 가불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불이 갈릴리 땅이 됐다 그랬잖아요 나의 기근 때문에 이 천국의 방언이 틀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이 가불 땅의 고난이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지만 내가 그 가불을 보석처럼 끼고 있으면 그 가불이 다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 가불 땅인 갈릴리 지방이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로부터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금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가불이 하나님이 한 번만 빛을 비춰주시면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이 가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람은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믿는 사람이 이 약속의 땅을 못 알아보고 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다 이해타상 관계로 둘 다 다 가불이 되는 거죠 희람만 가불이 아니고 솔로몬도 가불이 됐잖아요 나중에 가불이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무가치한 인생이 됐단 말이죠 이 귀한 하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해도 이 귀한 하늘의 약속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희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런데 희람은 가불 받고 기분이 엄청 나쁜데 그런데 왜 금을 보냈을까요? 이 납득이 잘 안 가지 않아요? 전 이런 본문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진도가 안 나와요 아니 왜 기분 나쁜데 금을 보냈을까? 금이 이게 무려 금 36만 세계리고 은은 540만 세계리고 장정노예 18만 명의 문값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뭐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그냥 국고가 탕진돼서 갈릴리 성업들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은 거다 금 120달란트를 뭐 이제 여러 견해가 있어요 모르는 거는 그냥 여기까지 하지만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큐티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 두고 이 금 120달란트 마지막에는 또 420달란트를 또 얻었다 그랬잖아요 돈이 여긴 물처럼 금처럼 금이 돌처럼 굴러댕겨요 그런데 이 금을 자신을 위한 이 다양한 건축물의 건설에 소비했다면 이거는 슬로몬이 지나치게 사치한 것이고 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명백하게 왕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는 그 왕의 규례를 이제 위반한 게 돼요 이처럼 본문에는 기도 끝나자마자 슬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20성업 줬다가 도로 반납을 하고 나서 120달란트를 딱 갖다 줬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히람이 멋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멋있는 히람 때문에 솔로몬의 길을 막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막았어요 히람이 너무 진짜 대장부잖아요 통이 커 그죠? 솔로몬에 대해 이해가 되면서도 아 누구라서 누구라서 정말 여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같에도 믿음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나마 솔로몬이나 되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죠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흑안과 사망 속에서 여러분의 이해 타산으로 버리고 싶은 가불 땅은 누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가불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가불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땅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불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불신결혼했기 때문에 가불 땅이 되었어요 이 솔로몬의 불신결혼 네 여파로 역군과 마병과 노예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역군은 1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로하니 여하의 성전과 자기 왕군과 밀러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모기타와 겟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왕궁, 밀러, 예루살렘 성과 하솔, 무기타와 겟셀 등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지금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물들 가운데 성전과 왕궁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국방을 위한 요새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국방을 위한 것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나 우선순위를 알아요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전부터 7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왕궁까지 합쳐서 20년에 그걸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곽, 요새 이런 것들을 건축했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범사의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당대에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수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트 이 건축화교에서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다고 해요 역군을 일으켰다고 자, 성경을 많이 알면 적용이 풍성해요 모세는 성막 지을 때 역군 일으켰다는 말이 없어요 다 솔로몬, 모세, 성막 지을 때는 다 자원에서 했어요 자원에서 예물도 남았어요 그 피나는 시절에 예물도 성전 짓고도 다 남았어요 역군을 일으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부함이 역군들의 불만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괴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가에 보면은 그 리더의 그런 모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인격이 드러나고 그런데 벌써 역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솔로몬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아니 모세 때는 백성들이 예물도 가져오고 모두 자원에서 지었는데 이 솔로몬은요 백성들이 헌금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오직 히람하고만 놀아요 히람하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역군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교회가 휘문 성전에 있을 때 너무나 초라하니까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만 오니까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평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교에 멋진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냥 이렇게 고난이 있어서 오고 이게 아니고 이제 가다가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원함이 옛날보다 훨씬 덜해졌어요 어저께 세 명밖에 안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원함으로 해서 교회가 편안했는데 요새는 할 수 없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나가고 우리들 교회도 이제 역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원함이 옛날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모두 사모하는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의 딸 때문이라네요 불신결혼의 여파가 정말 무섭습니다 16절이에요 전에 애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개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업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업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제 곳곳에서 바로의 딸이 언급이 돼요 바로의 딸 때문에 궁전도 지었다고 했잖아요 삼장이 바로의 딸이 결혼집창금으로 개세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건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애굽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은 막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처럼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한테는 첫 번째로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절 지나면 바로의 딸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아니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똑똑한 솔로몬도 주눅이 들까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허브함의 엄마인 암몬 여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데 오직 바로 딸 얘기만 하다가 죽습니다 바로의 딸이 엄청 저는 대단한 여자였을 것 같아요 부자에게만 한 게 아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솔로몬을 그냥 완전히 장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딸에게는 아들이 없네요 하나님의 컨셉인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같기도 하고요 그 역군이 일으켰어요 두 번째는 마병의 성을 건축했어요 17절서부터예요 솔로몬이 겟셀가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라카 그 땅에 들여있는 다듬홀과 자기에게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냐 지금 이거예요 열한기상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지금 이제 유치해 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이렇게 화려하게 짓자마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부터 다듬홀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불타고 지금 회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 멋있게 지면 뭐하냐 지금 이게 다 무너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 준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했던 거 이거 다 무너졌다 게다가 이 마병의 성을 건축했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국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왕은 말을 두지 말고 이랬는데 말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병의 성까지 성까지 건축을 했어요 성전 짓는 솔로몬의 열심히 하늘을 정말 찌릅니다 불가능이란 없어 보입니다 바로의 딸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예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안 믿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쳐서 멸하라고 했지 남겨두었다가 노예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많이 빠지는데 특별히 일이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머리 사람과 해석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11기상의 이 시절이죠 바벨론 포로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 곁에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 가난한 족속들을 가리켜 올무와 덫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수아 23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사냥꾼도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몸 전체를 삼킬 만한 커다란 덫을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아니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 하면서 죄악을 즐기지만 그게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죠 인본적인 생각에서 보면 아예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고 노예 삼는 편이 낫다 이게 이 세상 정치인 거예요 이 세상 정치하고 하나님의 정치는 정말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세상적인 것은 남겨두지 말고 멸하라고 했는데 가난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가드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다이술 괴롭힌 골리아씨 나왔잖아요 지난주 보면 아라방 베나닷은 죽여야 하는데 아합이 왕이지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살려두었기 때문에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끊지 못하는가 내 욕심 때문인 거죠 22절에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예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급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400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셨어요 그토록 강평한 압제자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노예를 다시 삼을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선민사상으로 이스라엘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고 이 세상 강대국가 다를 바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노예 삼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인 노릇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노예를 한다면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구 유럽이 식민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탄을 받고 그때의 영광이 지금 사라져가는 거예요 미국이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인데 노예를 뒀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식대로 보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를 삼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노예를 삼았다 이것이 솔로몬의 적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금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24절 바로의 딸이 또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위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예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딸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의 딸이요 다윗궁에 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궁에 거하지도 못할 대통령의 딸은 데려오면 뭐합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백성들 눈치도 보면서 늘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바로의 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학벌 따지고 재산 따져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거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가면 뭐하겠어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키운 자녀들이 조금도 못 참지요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훔치면 다 돈 갚아줬다 너는 뭐야 이혼해 이러는 거 지금 솔로몬이 바로의 딸도 두루왕 히람도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겠지요 결혼 전에는 모두가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한다가 주제가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히람은요 다윗도 사랑했어요 솔로몬도 사랑했어요 대를 이어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히람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 아니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로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쌓이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거 가졌어도 이렇게 저렇게 망하면 대화가 안 통해서 이혼 바람 음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니까 왜 믿음 믿음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이혼을 한 커플도 이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15년이나 됐는데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죠 각종 정신병의 부도의 질병 다 오픈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혼을 안 하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또 불신 결혼했습니까? 저는 이제 솔로몬이 열등감으로 인한 과시욕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이제 장자도 아닌데 또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과시욕 중에 오늘 그 역군 마병의 성 노예를 이제 이렇게 삼았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 보여지는 게 좋아서 또 나를 떠받들어줄 노예를 구하느라고 결혼을 한 건 아닌가 이거죠 돈이 있으면 아내를 노예 삼고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은 아내의 재력을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역군을 삼고 싶어 하는 거죠 아내의 재력을 밑바탕으로 서로 위에 타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노예 삼고 서로를 역군 삼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자동차 우린 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있잖아요 이 자동차를 또 큰 거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말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요? 아닌가요? 마병의 성까지 건축을 해서 자동차 집까지 우리는 건축하고 싶어요 그죠? 다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큰 차가 타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노예처럼 생겨줄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가 그러니까 속았대요 속긴 뭘 속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골라놓고 자꾸 속았대요 자 세 번째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서 갑을 땅이 되었어요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또 여와 앞에 있는 재단의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분명히 성전공사가요 6장 28절에도 마쳤다고 했고 7장 51절에도 마쳤다고 했는데 9장에 또 마쳤대요 근데 바로 이 마치니라 전에 세 번씩 제사와 분양을 올려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 구원과 성화와 종말론적인 인생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성전은 마치는 게 없고 끊임없이 지어가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유형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가 정착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또한 솔로몬처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바트 다윗은 여자들이고 살인도 했지만 열심히 절기 지키면서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의 삶은 고난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냥 삶 자체가 예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산단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는 사작간권 반역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반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무슨 긴장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솔로몬이 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만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날마다 그 기도가 저절 최고의 기도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의 부정적인 면이 보여지는 보여지는 예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컨 죄 짓고 있다가 지금 막 예배 열심히 드렸대잖아요 막 그냥 역군 마병에서 노예 삼고 그 다음에 막 예배 열심히 드렸대요 불공정 거래하고 막 다 음란하고 막 예배 열심히 드렸대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신자라 갈 수가 있어 철야 기도도 안 해보고 당신이 신자야 이런 사람이 솔로몬 같은 사람 적용 질문 드려요 여러분의 예배는 삶 자체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기복도 너무 간절하죠 이게 꼭 솔로몬 같잖아요 그죠? 대기 예배에서 일하고 있는 자매가 너무나 항상 마이너스래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로또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면서 로또를 사기 시작했대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복 주시려면 제발 로또 당첨을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다가 중독이 되었어요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게 중독이 돼서 목장에서 이거를 창피하지만 나눴대요 그랬더니만 그냥 목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로또에 당첨 되면 하나님이 자매님을 버리신 줄 아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로또를 사지 않겠다고 적용했는데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장에서 체크해 주세요 26절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땅 홍해물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 개불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냄에 그들이 오비레이로 거기서 금 420달러 들으라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성전 역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또 시작했어요 이 솔로몬의 정력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이디어 뱅크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면 옆에서 히람이 딱 제공을 하는 거예요 돈 여기 있어요 420달러 또 갖다 바쳤대요 너무 부럽죠?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다윗보다는 솔로몬을 존경해야겠죠 솔로몬이 히람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제사장인 사독, 나단, 분하야 부하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솔로몬에게 오른소리를 못 할 정도로 솔로몬이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우리도 돈이 있으면 비슷한 사람과 지내고 싶지 뭐가 아쉬워서 없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놀고 싶겠습니까? 솔로몬이 치세하는 동안 히람과 일생 같이 한 것이 육적 성전 짓는 데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 성전은 지금 이제 한 장이 못 가서 무너졌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생 돈 돈 돈 하면서 돈에 눌려서 죽습니다 사람에 눌려 죽어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솔로몬은 어떻게 믿지 않는 히람과 그렇게 20년 넘게 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천국이 보여지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공동체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예배는 열심히 들이지만 친구가 안 믿는 히람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걸 보면서 나는 믿는 것들하고는 안 놀아야지 이렇게 결단했나 봐요 믿는 것들은 반역만 해 괴롭혀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이렇게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누군가 섬기는 거 이런 건 하지만은 같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야 이것을 알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가불가불 고백을 했잖아요 전도서에서 가불가불 그런데 그래서 천국에 입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자도 남자도 친구가 있어요 여자를 얻어드려도 아비가일처럼 천국의 전우예로 만난 여자가 있죠 미갈 때문에 고초를 겪었어요 바세바도 믿음의 여정에 들어가는 여자들이죠 솔로몬은 후에 여자도 천명을 얻어드려도 믿음의 여인이 한 명이 없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람을 펴도 좀 히스토리가 있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간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합니까 오늘 보니까 안 믿는 사람 히람이 훨씬 겸손하고 의지가 있고 멋있을 수 있어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이 있어 그런데 내가 편하고 아름다운 것만 주는 사람하고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금은 십자가 짐이기 때문이에요 천하의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히람보다 부족해도 믿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무과치한 가불이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갈릴리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목장에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목장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자하고만 놀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적용해 보세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아직도 세상 친구가 더 좋습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좋습니까 오늘 공동체 고백은 솔로몬처럼 내 왕국을 만들고 싶었다는 집사님의 위큐팅 간증이에요 오늘 12절 13절에서 히람미 솔로몬에게 받은 귀한 약속의 땅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좌할 것 없이 여긴 것처럼 이 집사님도 그냥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란 탓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모님을 갑을처럼 무시하면서 이제 그냥 원망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제가 제 자신을 역군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공했잖아요 이분이 치과의사가 됐으니까 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자 했지만 성공하니까 음란한 술문화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 아래층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만회하려고 또 아파트 투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투자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는 이제 갑을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다 가치가 없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또 주식하시는 또 집사님 한 분 계시죠 그분도 치과네요 그분이 주식을 사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해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는 것만 피해서 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치과의사 부인을 다단계를 시켰어요 다단계까지 시켰어요 대단계를 잘 보러 갈 즈음에 아내가 그냥 암이 걸린 거예요 이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고 자리가 좋은 상가 자리에 치과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치과병원을 개업했는데 이 서로 그 사람이 많고 크게 하다 보니까 이에 타산에 얽혀서 갈등관계로 인해서 3년 만에 또 다시 문을 닫았어요 치과를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두 주 후에 이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 하나밖에 없는 이 딸 고등학생 딸이 대장한 판정을 받았어요 손대는 일마다 성공은커녕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가불가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죽자고 무언가를 지었는데 남은 것이 많은 빚과 아내와 딸의 암 사건이고 드디어 이 치과의사가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잘나가지고 목장에 안 나왔어요 그제야 비로소 목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장이 이 정도 돼야 오는가 봐요 믿음의 지체들이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줬고 함께 큐티하며 저의 왕궁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불들을 무시했던 죄를 고백하니까 내 열심으로 살 때와는 비교가 안되는 지금 영육간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정보다 내 왕궁 지느라고 바빴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불 부모님을 무시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님을 이제 정말 무시했던 죄를 용서를 구한다고 이분의 적용하기는 행복한 가정을 애썼지만 오히려 가족을 병들게 한 저의 지난 주에를 목장에서 날마다 나누겠습니다 밥 차려주는 아내 심부름 해주는 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 와도 목장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망해서 꼭 이렇게 돼야지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장이 좋아서 가려는 거예요? 목장이 가불 땅처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내 세상은 안 보겠죠 솔로몬이 돈이 많으니까 믿는 사람을 하나도 안 만나는 거예요 희람이 옆에서 해주니까 고난이 정말 축복이에요 목장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가불처럼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연습해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들려요 자 말씀을 맺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불 땅이 되었는가 서로 이해 타산 때문에 가불 땅이 되었어요 불신결혼 했기 때문에 가불 땅이 되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역군 노예를 삼고 마병의 성을 짓고 결국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서 가불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바세바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항상 이제 뭔가를 1등으로 해서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것 또한 다윗의 그 결론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절대치의 고난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길을 가지 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결단하라고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 희람도 솔로몬도 알아보지 못한 이 가불 땅 믿어도 알아보지 못한 가불 땅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규치를 해도 내가 너무나 보잘것 없어서 버리고 싶은 가불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죽서판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 가불을 내가 품고 물 주고 또 기도할 때에 환산할 수 없는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가불 식구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불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아무리 경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경계성 장애가 있고 경계성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오니 끝까지 내가 품고 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가불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고 약속의 땅인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설로움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